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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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가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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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상당히 기뻤다라는 것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감당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과 약간 좀 달랐다. 그러지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할 때는 더 심하게 죄를 물어서 쓰라린 고통 가운데의 일생을 살아갔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이런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인생의 어떤 예표. 우리의 길을 먼저 갔던 그런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사도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사도 24장이니까요. 다음 주에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24장까지 있으니까 이게 끝나는데 사무엘의 24장에 가서 참 감동적인 스토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11기까지 들어가서 솔로몬에게 왕을 넘기는 과정까지 여기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 다윗의 온전한 것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오늘은 사무엘의 19장의 이야기로써 다윗이 황궁을 하게 될 때에 압살렘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황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보여준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다윗이 황궁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절차로 말미암아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가. 누가 먼저 이 황궁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황궁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피할 때에 그때 막 시무이 같은 거 저주를 퍼먹잖아요. 돌을 막 던지고 막 흙을 막 뿌리면서 아주 저주를 했잖아요. 저거 개 같은 저거 한 방에 끝내버릴까요? 이제 아비세가 얘기했대요. 놔두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황궁을 한다니까 또 시류가 변한 거 아닙니까? 시류가. 시류가 변해서 이제 정반대가 된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할 건가 시무이가. 아주 약삭바른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의 시류를 잘 읽고 정확하게 어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신뢰같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항상 겸손하게 왕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보이고 자기의 어떤 그 뭡니까 잘되는 거 명예를 얻는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바라지 않고서 그냥 이렇게 감당했던 그의 모습들 이런 걸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이제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이 돌아오면서 그때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으로 삼아버립니다.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요압 대신에 그를 삼은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런데 요압이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나중에 요압이 그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지난번에 사울의 군장 아브렐를 죽여버리듯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도 죽이고 아브렐도 죽이고 이제 아마사도 죽일 거예요. 내일 보면은 아마사도 죽이는데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과연 요압의 행위를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요압의 행위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의 행위들을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판단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다시 시류에 편성하여서 또는 그 시대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길을 가고 다윗에 대한 애정을 변치 않았던 자들에 관하여 다윗이 어떻게 처우를 해 줬을까?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므로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한번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무엘아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슬퍼합니다. 아이마스 사독의 아들 제스장의 아들이 그 보고를 해 줬고 구수 사람이 정확한 것을 알려줘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하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슬퍼하는데 그 슬퍼하는 것이 정말 찐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은 어떻게 봐서 이렇게 계속 더 슬퍼하냐면 단지 아들의 죽음이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그거에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내가 원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통한 마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의 회계라고 할까 돌려서 하는 회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변질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계하는 그런 마음까지 섞여진 그런 아주 비통함이었기 때문에 그 슬픔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어서 요합 장군이 전쟁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끝났으니까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오라 해서 다 돌아오니까 이 마하나임의 외문과 뇌문 사이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1층, 2층이 있었는데 위층으로 올라가서 슬피 울어요. 계속 슬피 울어. 왜 백성들이 군대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착착착착 영화를 찍습니다. 아비세를 따라서 착착착착 군대가 돌아오고 천부장, 백부장 순으로 돌아오고 또 이때의 군대가 또 돌아오고 요합의 군대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그 성에서 그냥 나팔을 빵빵 빵빵빵빵빵빵 하면서 축포를 빵 왕의 만세 그리고 백성들이 막 나와서 평양에선 그러더라고요. 무슨 부채 같은 것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군대의 승리를 만끽하며 그다음에 향을 피워서 향이 막 날아가고 이렇게 해야 군대가 개선 행진을 하고 요압도 개선 행진을 해서 전쟁이 잘했다 할 건데 왕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개선 행진을 못 하니까 그냥 슬금슬금 들어가서 슬금슬금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이 나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쟁태나서 죽기 살기로 싸웠다가 결국에 살아 돌아왔거늘 왕은 우리에게 무슨 포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뻐해서 무슨 환영 행사를 해 준 것도 아니고 왕이 뭐냐 이거지 여기 남아 있어서 그러자 이제 요압 장군이 왕 앞에 가서 단판을 짓는 거죠. 왕이시여 왕이 계속 슬퍼하는 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한마디 딱 쏘는 거죠. 압살롬이 살고 내가 죽었다면 좋았겠죠?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뉘앙스로 살려서 얘기하자면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다면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셨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의 말을 아주 명분을 세워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십시오.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요압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지금 나가지 아니었어서 환영하지 아니한다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냐고 다 흩어져서 그냥 왕을 버릴 겁니다. 그래야 하시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요압의 항의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압살롬에 대한 왕의 지나친 애착을 바로잡고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호소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왕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것에 대한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참 이 요압 장군이 다이르게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말을 할 수가 있구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아이도벨이 낸 모략과 후세가 낸 모략이 다 일리가 있어요. 다 100%를 찌지 않았어요. 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취하봐서 선택하느냐는 그렇게 지도자의 마음인데 다들 할 말이 있구나.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양쪽에 이렇게 하잖아요. 다들 자기 진영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다 할 말이 맞다니까요. 나는 다 보거든요. 양쪽을 다 보거든요. 그 말이 일리가 있다니까요. 다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 또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맞는 것 같아. 들어보면 참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두고 평가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식으로 하면 다 답이 되는구나. 나 여기를 보고 알았어요. 압살롬을 죽인 것에 대한 장본이 요압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요압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나를 벌하여 주소서. 이렇게 나와야 돼.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왕이 하셨는데 내가 압살롬을 죽여서 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압이 나와야 돼. 요압은 대단히 배포가 세요. 좀 강한 자입니다. 진짜 군인이에요. 내가 말할게 군인. 완전 야전 군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감성적인 측면에 넘어가지 않아요. 요압은 아주 단호하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에 그 속 내면이 왕명을 어긴 것에 대한 죄값을 안 받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의 그 마음을 과장 표현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왕이 군 지휘관을 바꿔버립니다. 요압에서 아마사로. 그때.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아마사로 바꾼 이유는 군대장을 아마사로 바꾼 이유는 지금 이 아마사가 전쟁에 졌는데 소식을 해서 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자기 부하장수들이 먼저 입성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데 오게 했을 건데 그 아마사를 오게 하는 이유로 해서 내가 당신을 통합. 이제는 분열이 아니고 이미 압살롬은 죽었고 그래서 이제는 통합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계속 원수로 살겠느냐. 그래서 나는 당신이 비록 압살롬을 따라갔지만 우리는 통합한다는 의미로 또 그쪽의 사람들이 명분이 없어서 다윗에게 다시 나와서 벌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사실은 적장을 죽여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그런데 살려줌으로써 그쪽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한 나라를 통일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들어 있어서 아마사를 군장으로 세웠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군장을 가른 거예요. 요합장구를 문책한 겁니다. 아시죠? 문책한 거예요. 그래서 이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많이 웃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뭐 잘했다고 또는 자기의 어떤 잘못된 점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것을 딱 이렇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딱 하는데 그러드네. 그러드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변명의 여지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를 포장하려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봅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계속 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요합을 계속 견제를 합니다. 왜 권력이 아주 누가 걷잡지 못하면 특히 아마사를 죽인 다음에도 그래요. 다윗이 항상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결국에 솔로몬이 요합을 죽입니다. 아들한테 요합을 가만두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절대 가만둬서는 안 된다. 나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나의 왕국을 만드는데 전격적으로 그가 모든 헌신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벌할 수 없지만 너에게 그가 잘못된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합 장군을 그 압살롬을 죽인 때도 죽인 것에 대해서 책망을 못하잖아요 다윗이. 내가 분명히 압살롬을 관대하게 너그러이 대우해 주어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늘 누가 압살롬을 죽였느냐 그를 당장 데려와라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마음속으로만 딱 적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요 여기에 보면 지도자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성질대로 하는 건 아니구나 때로는 참아야 되는 것도 있구나 내 마음 같아서는 내 압살롬을 죽인 너를 왕명을 어긴 죄로 사형!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는 있어요 어떻게 이 요압을 처리할 것인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할 수 있으나 벌하지 않는다고 너무 우리 기계를 펴거나 어휴 나는 죄를 별로 안 지었나 봐 하나님이 날 징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담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딱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삶에 내가 분명히 잘못한 일을 잘못했고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벌벌벌 떨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거꾸로 오 주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접수하고만 있지 나에 대해서 아직까지 심판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한 방이 나를 끝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항상 요합 장군이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못 이긴 척 왕은 나와서 눈을 닫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수고했노라 이렇게 환영을 했겠죠 그렇게 됐다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압살롬을 지지했던 그런 세력들이잖아요 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렇게 되자 또 약삭바른 거 보세요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제 왕궁으로 다시 왕자리가 비었으니까 황궁을 해야 되는데 그 황궁을 누가 주도하는가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가서 예루살렘에 바로 입성해서 압살롬을 따른 모든 무리들을 다 사족을 멸하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잠깐 나를 버리고 그 시대의 풍류를 따라서 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서 족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두 번째 느끼는 건 뭐냐면 다윗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지도자는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요 급하게 서두르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이든지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요 항상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을 죽여버릴 수 있었다고 두 번이나 그리고 왕 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10년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시글락에 있다가 그 다음에 유다지파에 있었던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그 헤브론 장로가 와서 자기들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요 거기에 있으면서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열 지파의 왕이 되어달라고 또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겼으니까 이제 아마사도 내 편이 됐고 다 됐으니까 내가 나가서 이제 통합해서 이렇게 다른 왕처럼 반대파를 숙청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포용해서 했으니까 더 멋진 왕으로서 그냥 다 다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바라가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류가 생기느냐 첫째 이스라엘의 열 지파의 장로들의 태도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미 지파의 남유다 왕국 쪽에 이 두 지파에 이제 알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참 이스라엘의 열 지파 참 뻔뻔스러워요 말하는 게 보면 되게 뻔뻔스러워 자 보세요 9절과 1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별로나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였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압살롬 그냥 압살롬을 기름 부어서 왕까지 되게 한 거예요 왕 만세를 한 거죠 그런데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길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왕을 다시 모셔와서 다위당을 다시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뻔뻔스럽죠 다위당을 버리고 말이죠 압살롬 왕 만세 기름까지 부어서 왕이 되게 해놓고는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또 다위당 만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약간 뻔뻔스러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위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압살롬이 반기를 들었을 때 헤브론에 가서 유다지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반역의 앞잡이로 유다지파가 압살롬을 따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위스의 마음은 열지파에게는 별로 마음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유다지파 사람이었고 또한 유다지파가 나를 결정적이게 도와줄 것인데 반역의 무리에 가다면 그들을 어떻게 슬그머니라도 들어오게 만들까 이게 지금 관심 있는 거예요 열지파는 당연히 환영할 줄 알아요 당연히 환영하고 그럴 줄 아는데 지금 두 지파가 반역의 앞장선 거예요 베냐민지파하고 유다지파가 압살롬을 지지를 해서 그 반역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간다면 어찌 부끄러워서 어찌 나와 앞에 서겠느냐 그래서 미리 사람을 보냅니다 11절을 보니까 다위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소식을 전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유다장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지금 왕을 왕국으로 모셔오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왕을 모시는데 나중에 되겠느냐 생각해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그런 사람들이 한 거예요 왕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내 권력이요 내 형제이거늘 왕을 모셔오니 뒤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가 왕을 모셔오도록 하자 그러니까 어쩌면 자신의 죄를 사지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자기들의 죄를 사지하는 마음으로 왕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왕을 황궁하는 데 보디가드를 해주면 그래도 명분이 좀 서지 않겠는가 다위시는 크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아마사를 군장으로 만든 것은 그쪽이 만약에 압살롬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적으로 한다면 계속 적이 될 거니까 그들을 포용하자 해가지고 압살롬을 요압을 이어서 완전한 대장이 되겠는지 모르지만 요압을 이어서 나는 아마사를 군장으로 만들겠다 아마 최고 지도자로 만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왕이 이렇게 우리를 먼저 와서 우리로 하여금 환영을 해서 그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왕을 먼저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왕이 다 용서해준다 이런 마음이 했으니 우리가 왕의 마음 깊은 마음을 헤아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여당강 이쪽 편입니다 가난한 땅 이쪽 편에 길갈까지 와서 마중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요 그때 그때 16절부터 이제 39절까지 말씀 요 이제 황궁을 하면서 이제 그때의 마중 나온 몇몇 사람들이 나와요 시무이와 시바 무비보셋 그 다음에 바르실레라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네 사람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이 네 사람의 이야기도 상당히 들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내일 계속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우선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 다윗을 여기서 지도자의 그 덕목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지도자의 덕목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 지도자는 자기의 속내를 다 이렇게 화면을 화를 막내고 이런 게 아니다 때로는 자기의 마음을 감출 줄도 알고 때로는 나는 슬프지만 슬프지 않은 것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그 혈기 분노가 강한 자가 지도자가 될 때는 상당히 나라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인내할 줄 알고 때로는 뒤를 미래의 일들을 뒤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의 지도자가 참 훌륭한 지도자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자기가 어떤 공을 세웠거나 했다고 막 앞장서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니구나 항상 때를 기다려서 사람들이 다 왕을 맞이하러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황궁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거 보면 다윗은 어떤 그 그 의도적인 인간의 열심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원수 될 사람들도 같이 포용해서 이제 그 네 종류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들을 다 자기 편으로 이렇게 수용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 철저하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수를 용서하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거기에다가 결국에 자기의 어떤 공을 스스로가 높여서 이렇게 교만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겸손히 끝까지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렇게 가는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하지 말고 때가 되어서 다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지도의 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운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그러면서도 이 다윗은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르는 척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할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리고 참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런 공을 세웠으니 나를 자랑하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다윗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실수하지 않고 정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